TV가 마련한 현인 그 시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요가, 가요 K-POP의 열포로 온 국민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것은 바로 우리 선배, 가수님, 여러분들의 활동과 좋은 노래가 있기에 가능하지 않겠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배들의 희노애락을 만져주었던 그 시절의 노래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과 또 즐거움을 선수해 주었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양사리의 시름을 이 노래로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고향노래의 대명사 김상진씨입니다. 금방시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향의의 조화 고향노래의 대명사 김상진씨입니다. 고향노래의 대명사 김상진씨입니다. 고향노래의 대명사 김상진씨입니다. 고향노래의 대명사 김상진씨입니다. 그 누가 말했던 말을 듣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 인생이야 인생을 살려고 아가가가 다양한 시절 고향이 좋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고양 송도에서 아주 현인 가요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인의 요즘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노래 한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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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